세이노님은 왜 돈을 받지 않고 가르쳐 주시나요? 내가 20대 때 참 힘들었어. 그때 영어를 좀 공부해서 가회 선생을 했는데 화곡동의 어떤 애를 가르친 적이 있었지. 열심히 가르쳤어. 근데 어디서 돈을 2만원 더 쳐줄 테니까 자기 애를 가르쳐 달라는 제안이 온 거야. 별 생각 없이 그냥 옮겼어. 그 2만원이 탐나서. 가르치던 애와 헤어지는데 떠나는 날 배웅 나온 그 애랑 어머니가 한없이 슬픈 눈으로 날 바라보는데 그때는 그게 가슴에 전혀 정말 전혀 남지 않았는데 30대 중반에 여유를 갖게 되면서는 되게 가슴에 맺히기 시작하는 거야. 툭하면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부터 가르치는데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절칙이 된 거야. 내가 글을 올리는 것도 글을 올리다 보면 다른 이들이 그 내용에 덧붙여서 점점 전파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위선들의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나는 이런 것들에서 보람을 느낀다. 나의 실체를 알아달라. 나는 허상이 아니다. 나는 어차피 평생 다 쓰지 못할 돈을 벌었다. 와이프도 알고 나도 안다. 이제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이노님의 필명을 듣고 일본인으로 착각을 하시는데요. 세이노, 즉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 라고 말하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100억 이상을 가진 부자들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책이라고 앞다투어 소개해서 유명한 책입니다. 저도 제본으로 된 책을 읽고 제 채널에서 몇 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요번에 드디어 정식 출간되고 새로운 글도 추가되었다고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이런 날이 오기는 하네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세이노님은 인세를 전혀 안 받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본 가격 수준인 정가 7,200원 10% 할인가 6,480원에 출판되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세이노님이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이 책은 무려 735페이지입니다. 이 책은 출판사에서 무료 PDF도 제공한다고 하니 댓글 링크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구매하셔서 가까이 놓고 힘들 때마다 펼쳐보시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 위주로 살펴볼 건데요. 1.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정말 그럴까? 그리고 2.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마라. 3.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 4.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 5. 나는 무소유의 삶을 살지 못한다. 6. 장사나 사업의 아이템. 7. 사기꾼 판별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정말 그럴까? 노력은 정말 개소리일까?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서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부잣집 자녀들과 비교하면 그럴 수 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이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잠깐만. 어느 시대이건 빈민층, 서민층, 부유층은 동시에 존재하여 왔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70년대 말 가난하였던 내가 겪었던 절망감이며 실업률이니 취업률이니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절망의 골짜기는 있어 왔으나 그 골짜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왜 유독 작금의 MZ세대에서는 이생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날까? 첫째, SNS 때문이다. 돈 자랑하는 연놈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보니 그들을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박탈감의 크기가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 이 멍청한 연놈들아. 이 책을 보면 가끔 과격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B로 대체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 자녀들과 같이 읽는데 욕설이 나와서 불편하다고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우라질 놈들이 워라벨 때문이다. 아무리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시켜 놓으면 뭐하냐. 그 8시간 밖의 시간을 자기에게 재미있는 것들을 하는 데에만 사용하는데 무슨 변화가 생기겠는가. 셋째,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놀 만한 공간을 미래에 소유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내 나이 30에서 50대 시절 부동산 값이 뛰면 돈 벌었다고 좋아하기보다는 집 없는 직원들 때문에 걱정이 되곤 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주택으로 돈을 벌 생각은 전혀 없었고 집값이 오르면 갖고 있던 집 팔아봤자 크기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가지 않는 한 새로 이사 가려는 집도 다 같이 가격이 올랐으므로 자산 증식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문제는 직원들인데 내가 주는 보수로 알뜰살뜰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워질수록 결국 직원들은 우울해질 것이고 일하는 게 재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말이다. 부동산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하듯이 사이클을 탄다. 상승기가 있으면 하강기가 있다는 말이다. 10년 주기설도 있지 않은가.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저도 정말 동일한 생각입니다. 아마 몇 년 후에 부동산을 살 적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 공간에 대해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20대 중반에 나는 약수동 언덕 위로 한참 올라가야 하는 개인주택의 차고를 월세 몇만 원에 빌려서 약 4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다. 그 4년 동안 내가 이생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 나는 내 몸을 편히 누울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아무리 교통이 불편하고 작고 허름하여도 행복해 하였다. 정말이다. 처지에 맞는 공간을 찾아라.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마라.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를 여러 번 집중하여 읽어라. 그렇게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책을 읽지 말고 중고로 팔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두 부분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사진을 보면 차고 사진이거든요. 여기서 사셨다고 합니다. 아 물론 내 말이 라떼로 들리기도 할 것이다. 당신이 그런 곳에서 살았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이다. 내 대답. 그렇다. 갯불도 내세울 것이 없다면 당연히 거지 수준으로 살면서 시간을 아끼고 능력을 키워나가며 돈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살기는 싫다고? 그렇다면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살아라. 차고를 빌렸을 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많았다. 벽 3면, 천장, 바닥은 모두 콘크린트인데다. 벽 한쪽은 철제 셔터가 내려오는 곳이었다. 전기와 물도 나오지 않았다. 쪽문을 만들만한 구멍은 뚫려 있었으나 문은 달려있지 않던 그 차고를 있는 그대로 빌리는 조건이었기에 주거공간 비슷하게라도 만드는 것은 내 몫이었다. 돈이 너무 없었던지라 결국 내가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했다. 시멘트로 마감된 곳들에 스티로폼 판넬을 전용 접착제로 붙이려고 했으나 시멘트 벽에 습기가 많아서 실패하였고 스티로폼 판 4개 모퉁이의 시멘트 모웃을 하나씩 받고 실로 연결하여 그 위에 도배를 했다. 셔터 쪽에는 스티로폼에 포장용 면 테이프를 군데군데 붙이고 관해질을 하여 떨어지지 않게 한 뒤 면 테이프에 돼지표 본드를 발라 철제 셔터에 붙였다. 바닥에는 스티로폼 판을 깐 뒤 비닐 장판을 덮었다. 물은 주인집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받아왔다. 전기는 주인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정원 등에서 시디관을 이용해 전선을 끌어들여 콘센트를 연결했는데 처음 해본 작업이었다. 취사 도구는 전기 골로였다. 설거지 물은 외부로 흘려 내보내야 했는데 셔터 및 공간으로 PVC 파이프를 통해 언덕길에 흘러가게 하다 보니 라면 까락이 함께 나가기도 하여 싫은 소리도 종종 들었다. 겨울이 되자 너무 추웠기에 친구 집에서 버리는 소파를 얻어와 그 위에 전기 장판을 깔고 잤다. 비가 많이 오면 셔터 밑으로 물이 흘러들어와 셔터 외부 바닥에 시멘트로 둔덕을 만들었지만 언제나 바닥은 눅눅했다. 경첩을 이용하여 판자 하나를 벽에 붙이고 개 목걸이 사슬을 이용하여 책상 역할을 하게 했는데 이걸로도 학교 공부와 번역 작업을 하는 데 충분했다. 작은 중고 냉장고 위에는 전기 골로를 올려놓았고 오래된 중고 음향기기도 설치했다. 시간을 금쪽같이 사용하여야 했기에 친구들이 불쑥 술병을 들고 나타나 잡담이나 하다 가는 것을 막고자 벽에 3분 이상 잡담을 하려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크게 써놓았다. 내 처지를 친구들과 비교한다거나 주변을 의식하는 마음 같은 것은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다. 어느 날 골로 위에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뭔가 볶은 후 종이로 덮었는데 다음 날 먹으려고 살펴보니 그 안에 아주 작은 새끼쥐가 놀고 있었다. 차고에서 4년째 살고 있을 때 한 번은 동태찌개가 먹고 싶어서 약수 시장에서 동태를 사왔다. 뚜껑이 밀폐되는 스테인리스 김치통에 찌개 재료와 동태를 함께 넣고 골로 위에 올려놓은 후 번역에 몰두하던 중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지났을 때쯤이었다. 김치통을 바닥에 놓고 밀폐장치 3개 중 2개를 풀었을 때 내부 압력 때문에 펑 하면서 뚜껑이 날아가더니 뜨거운 동태찌개 국물이 내 얼굴은 물론이고 차고 내부 전체에 뿌려졌다. 그때 그동안 살면서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저절로 계속 쏟아졌다. 그 전에도 울던 적은 있었다. 메릴랜드 대학교 분교에서 정말 무식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한 과목에서 비를 받자 너무나도 실망하여 가지에 똥까지 쌀 정도로 술을 처먹고 울었던 것이다. 동태찌개로 울었던 때는 이미 공부 방식을 바꿔 성적을 A로 도배하며 가회와 번역 등으로 얻은 수입을 악착같이 모으고 있던 시기였다. 나는 동태찌개 냄새가 온몸에서 진동하던 나 자신에게 그만 울어라 위로하였다. 나를 위로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사람은 나뿐이었으니까. 시간이 몇 년 지난 뒤 아내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아내에게 사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양은 냄비에 끓인 동태찌개였다. 차고에 살던 내가 스스로를 이끌어 지금에 이르렀듯이 크고 작은 삶의 변화를 이뤄냈다는 독자들의 연락이 종종 온다. 카드빚을 갚고자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도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는 말을 되내며 일하여 인력사무소 지명도 1순위에 올랐다던 독자가 떠오른다. 약 15년 후인 현재 그는 연매출 7에서 800억 원대 영업이익 수십억 원대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세이노님이 꼭 읽어보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마라. 우리는 왜 절망하는 것일까.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에 비추어 미리 계산하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대를 못 다닌다고 해서 10년 후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의 빚을 5년 후에도 못 갚을 것이라고 지금의 봉급으로는 평생 남들처럼 못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하여 체념한다. 지금 가난함으로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기들 두들겨 대면서 미래의 삶에 절망적인 번호를 매기고 만다. 내가 그랬듯이 말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 하므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러저러 할 것이기에 희망이 없다고 너무 계산이 빠른 것 아닌가? 점쟁이도 자기 미래는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인 미래를 스스로 투시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자가 되려면 미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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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결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트레인스포팅 게임처럼 우리에게 달려오는 삶의 번호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옛날 춘추전국시대의 중국에는 논두렁에서 군사를 일으켜 이락 군왕이 된 자가 있는가 하면 시장거리에서 춤추던 무이가 하루아침에 황후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지 않은가? 노래 Don't cry for me 아르전티나의 주인공 에바페론 역시 술집 종업원에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지 않았던가 그렇게나 절망적이었던 내가 부자로 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흔히 이야기하듯 사람 팔자 시간 문제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저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 언젠가에 무슨 일인가가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라. 절대로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내가 이렇게 하는 따위의 생각은 추호도 갖지 마라. 그것 역시 미래 방정식에 현재의 시간을 대입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며 패자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단 조건이 있다. 뭘 배우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미친 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여라. 그렇게 할 때에만 비로소 미래는 그 암흑의 빗장을 서서히 열어주기 시작할 것이며 조만간 그 빗장 너머에서 비치는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당신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몇 년째 살아왔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그저 삶의 번호를 잘못 찍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다. 그 잘못된 길에서 절망하지 말고 빨리 깜빡이를 켜고 길을 바꾸어라. 내 말을 믿어라. 거기서 새 삶이 무섭도록 빠르게 달려온다. 정말로 그렇게 되느냐고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하나만 이야기하자. 신문의 칼럼을 기구할 당시 절망감이 가득 찬 독자로부터 메일을 계속해서 받았다. 이른바 괜찮다는 대학의 인문학과를 나왔지만 이혼하여 혼자가 된 상태에서 뚜렷한 기술이나 직업도 없는 30대 초의 독자였다.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약대나 한의대에 다시 가려고 했지만 실패하였고 중고생을 부업삼아 가르치며 모은 얼마 안되는 돈마저 주식투자로 다 날렸지만 몰락한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 처지였다. 답변 메일에서 나는 생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부업삼아 하던 가회일에 미칠 것을 권유하며 프로가 되는 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그 독자는 내 지시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각 내 말대로 하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면서 내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질문들은 정확히 표현하면 궁금한 점들이 아니라 안달이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세이노의 말처럼 될까 하는 끊임없는 의심이었다. 왜 사람들은 내가 이미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해주는데도 믿지를 못할까 정말 이러한 의심은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가난한 자들이 공통적 습성이다. 승자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먼저 하느라 바쁘다. 미래를 미리 계산부터 해보려는 그의 태도에 나는 짜증을 엄청 냈으며 결국 그는 내가 제시한 반복론을 받아들였다. 1년이 지나자 그의 예금액은 수천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채 못 돼서 그 금액은 2억 원이 되었고 거기서 다시 6개월 여가 지나자 그가 내게 보고한 예금액은 3억 원에 달하였다. 물론 내가 아주 약간의 재테크 조언을 해주기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내 조언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그 독자의 프라이버시와 세무서 때문에 안 된다.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냐고? 야 이 XX야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느냐 쯧쯧 삶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 영국 월익대 연구팀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가를 연구하고자 매년 영국인 1만 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생활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행복의 정도를 금액으로 측정하는 최초의 분석적 시도였는데 연구팀은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돈의 액수는 1백만 파운드 약 18억원 이라고 하였다.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 실정으로는 약 9억원 수준이었다. 연구팀은 1백만 파운드 의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고 일에서의 성취감 만족스러운 결혼생활 건강 등이 행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 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런 뻔한 사실을 알아내는데 10년씩이나 소비하다니 그렇다면 돈 문제 이외에는 건강이나 가정이나 직장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이 생기면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말인가 잠시동안만 그렇다. 왜 돈 문제 이외에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차 돈이 영원한 행복을 안겨다 주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인간은 환경이 바뀌면 재빨리 그 새로운 환경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는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른바 당연심리이다. 전세를 전세를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마련하였을 때의 기쁨이 몇 년 못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게다가 행복은 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는 독립적인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비교심리이다. 언제나 우리 눈에는 남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남들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불행하게 여기게 된다. 특히 주변에 세속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불행하게 생각할 것 이라는 생각을 하며 우울해진다. 나는 이것을 주변 인식이라고 부른다. 당연 심리는 개개인에게 상황을 진보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내가 나쁘게 보는 것은 비교심리이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 비교심리가 가져온 소비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신이 1년에 11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20만 달러를 버는 세계와 당신이 10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8만 달러를 버는 세계 이 두 세계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으면 대다수의 미국인은 두 번째 세계를 택한다. 왜 그럴까? 바로 비교심리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웃집에서 차를 갖고 있으면 나도 차가 있어야 비슷한 행복을 누린다고 믿는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하더라도 기어이 차를 사고야 만다. 게다가 나에게 차가 없으면 남들이 나를 불행하다고 볼까 봐 두려워한다. 주변 인식이다. 마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 같다. 물론 이러한 심리들은 자기가 현재 이 사회에서 잘해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스스로를 주변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심리적 방안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인간이 주변 사람들에게 느끼는 시기심이 생각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진정한 부자들은 이 세 가지 심리들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서울 강남에 있는 금융기관들에 가서 물어보라. 진짜 알부자들은 전혀 부자같이 보이지 않는다. 사는 곳도 강남에서는 평범한 곳에서 살고 잠바 하나 걸친 사람들이 수십억의 현금을 움직인다. 고정지원 같은 재벌 1세들의 모습이 TV에 비쳤을 때 도대체 부자같이 보이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부자들은 남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 흉내 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들은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다시 나빠질 수 있음을 알고 대비하려고 한다.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않는다. 남들이 무엇을 갖고 있건 간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우선 돈을 모은다. 돈이 쌓이면 그 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나중에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서 말이다. 나 역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심리 때문에 그 원금이 될 작은 돈을 먼저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4.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 수입에 비해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싶은 시절이 있다면 그것은 젊은 시절일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놀러가고 싶은 곳도 많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돈 쓸 곳이 하나둘이 아니고 멋진 이성 친구를 사귀고 도 싶고 갖고 싶은 것들도 적지 않은 때가 20대와 30대이다. 결혼을 할 때도 기억에 남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고 가구도 좋은 것으로 장만 하고 싶고 뭐 그럴 것이다. 온갖 잡지들과 tv광고 속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젊은 무대들 처럼 살고 싶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부잣집 친구들에게 시샘과 부러움이 솟아나기도 하는 시절이 그 시절 아니겠는가 그러나 명심해라 당신이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수입에 비하여 가장 많은 저축을 가장 악착같이 해야 할 때가 바로 그 시절 이다. 20대와 30대 시절에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수화하기 위하여서건 취미를 위하여서건 그 어떤 명분으로 사용하는 돈이건 간에 그 돈이 모여 적절하게 투자될 경우 10년 후에는 그 수익금만으로도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20대와 30대에 모은 1억원이 40대에 가서는 10억원이 되어 그 수익금이 1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20대와 30대에 소비한 1억원은 40대에 가서 그저 사진첩 몇 권 정도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게다가 30대에 1억원을 모으는데 들어가는 노력은 40대에 1억원을 모으는데 들어가게 될 어려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 쓸 곳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은 지출을 줄이는 대신 쉽게 떼돈을 벌어 자신의 욕구를 더더욱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기면서 주식이나 다단계의 미혹에 빠져든다. 내가 독자들에게 받는 메일들 중 정말 대책이 안서는 경우가 바로 그렇게 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된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런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도 싸다고 믿는다. 누군가의 수술비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 빚이 가족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는 어느 정도만 안타깝게 여기며 친구나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빚이 생긴 경우는 조금만 안타깝게 여긴다. 본인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빚이 있는 경우 재테크 투자에 대한 공부는 언제나 무모함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은 오직 한가지 재테크 에 대한 공부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거지처럼 살면서 빚부터 갚으라는 것뿐이다. 물론 여기서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찬란한 젊은 날들이 그 즐길 수 있는 시간 다 지나간 뒤 죽기 직전에 부자가 되면 무엇 하겠는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늙으면 그 무슨 소용 있겠는가 돈 때문에 바둥거리며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병이라도 걸리면 누가 그 시절을 보상하여 준다는 말인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찬란한 젊음이라는 것을 제 딴에는 찬란하게 보내면 보낼수록 중년 이후에는 처진 어깨를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젊었을 때 신나게 노는데 돈을 다 써버리고 늙어서 돈도 없이 비참하게 되는 경우는 왜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조화와 균형을 부르짖으며 젊음을 보냈던 부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게 데리고 와봐라. 젊음을 즐기면서도 부자가 되려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으려는 헛땡 꿈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주로 재테크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럼 댓글에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달리거든요. 나이 들어서 돈 많으면 뭐하냐 나이 들어서 돈 많으면 며느리만 좋아한다 뭐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는데 세이노 님이 정확한 해답을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당신이 놓치기 싫어하는 그 청춘 이라는 토끼에 대해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잘난 청춘 시절에 돈과 시간을 바치며 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지금 당장 적어보아라 이웃을 위한 봉사라도 한다면 내가 말을 안한다 기껏해야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인터넷에서 채팅이나 하는 것이 젊음을 불사하려는 고귀한 행위란 말인가 밤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걸어다니는 것이 젊음의 표출인가 엠티나 연수라는 명목으로 집단으로 몰려가서 고스톱치고 술 먹고 토하고 그게 청춘이라고 친구 생일에 다같이 술에 취하는 것이 젊은 우정의 표출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은 돈마저 유명 브랜드 상품에 쓰는 바람에 카드빚에 시달리면서도 있는 놈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인다고 xx들하고 자빠졌네 성공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희들처럼 청춘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멍청한 놈들 부자로 살고 싶다면 젊은 시절에 철저하게 돈을 움켜 지어라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모든 허례 의식을 물리쳐라 나는 도대체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도 아이 돌잔치를 호텔에서 하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돌잔치가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말은 하지도 말아라 그 아이가 기억도 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아이를 위하여 한다고 남에게 보이거나 부모가 즐기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 아이를 위해 하는 것이란 말인가 신혼부부들에게 주는 경고 비빌 언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결혼 후 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 시기에 돈을 모으지 못하면 당신들은 평생 부자가 되기 힘들다 혼인 비용을 최대로 줄이고 현금을 보유해라 가구도 가장 싼 것으로 장만하고 그 어떤 것이건 간에 중고물품도 고려하여 보라 호사스러운 혼수품도 5년 후면 고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결혼 예물 부잣집 친구들을 절대 따라하지 마라 일생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돈 좀 써야 하지 않느냐고 글쎄다 그렇게 시작한 부부들 셋에서 넷쌍 중 한쌍은 이혼하며 대다수는 평생 돈 걱정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총각 시절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은 대부분 중고였다 결혼 전 내가 아내에게 사준 첫 커피는 특급 호텔 커피였으나 첫 음식은 청계천 벼룩 시장에서 다찌그러진 양은냄비에 끓여주는 천원짜리 동태찌개였고 첫 선물은 그 시장에서 팔던 천원짜리 목도리였다 결혼 전 나는 빚도 만악 썩기에 아내에게 와인 한잔 사준 적도 없다 당신이 처녀라면 그런 나를 좋아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내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다 그 당시 내 처지는 빚이 많았기에 여자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할 처지가 아니었다 결혼 후 나의 월수입은 결코 적지 않았으나 내가 진 빚부터 갚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돈을 쓰지 못했다 결혼 후 2에서 3년이 지나자 나는 빚도 갚을 수 있었고 어느 상호신용 금고에서 경매로 넘기기 직전의 아파트를 싸게 구입했다 하던 사업도 그럭저럭 되어가면서 다시 1년 후 자가용과 기사도 마련하였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20억이 현금으로 모일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도 내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말도 하지 않았고 티도 별로 내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 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다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특별한 재능도 없는 보통 사람이라면 당신 호주머니에 돈이 쌓이는 법칙은 단 하나라는 사실이다 먼저 몸값을 올려나가면서 최대한 절약하고 최대한 먼저 모아라 그러면 쌓일 것이다 그 쌓인 돈이 부자가 될 종자돈이 된다 젊었을 때 놀 것 다 찾아다니고 즐기 것 다 찾아다니며 카드를 긋고 쉴 것 다 찾아 먹는 사람들이여 당신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당신들과 별다를 바 없이 젊음을 보냈던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명심해라 당신이 생활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음 시 구절이 당신의 마음을 송곳처럼 찌르게 될 것이다 뭘 했니 여기 이렇게 있는 너는 울고만 있는 너는 말해봐 뭘 했니 여기 이렇게 있는 너는 내 젊음을 가지고 뭘 했니 5. 나는 무소의 삶을 살지 못한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 맞는 말이다 도가의 태평경은 말한다 재물이란 천 지 중화의 소유로서 그것으로 사람을 함께 기르는 것이다 부유한 집은 단지 우연히 이를 모아둔 곳에 불과하다 이는 마치 창고안의 쥐가 늘 혼자 배불리 먹고 있지만 이 큰 국간의 곡식이 본래 그 쥐의 소유가 아닌 것과 같다 성경은 토지는 다 내 것임 이니라 너희는 낙은해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이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느님의 소유임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자본주의적 가치를 장려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행무상 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 어느 종교이건 그 가르침대로 살았던 성인들은 모두 돈을 초월하여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소유냐 무소유냐 각자의 길은 각자의 선택이다 나는 무소유의 길을 존경하지만 자발적으로 원하였던 적은 없다 무소유를 실천하기에는 나는 너무 하고 싶은 것이 많다 속인이라고 물론이다 성인인 척 한 적도 없지 않은가 나 같은 속인들을 위하여 위하여 60년대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에서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소유형 인간이 되지 말고 존재형 인간이 되라고 하였다 소비주의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삶과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삶의 태도를 가진 인간이 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인들이 삶에서 진정한 휴머니즘적인 존재양식을 제안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의 말이 우리의 이성을 움직인다 하여도 우리가 순식간에 소유로부터 초월하여 존재형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제러미 리프킨이 소유의 종말에서 더 이상 소유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아무리 말하여도 무소유의 길을 택하지 않는 삶에서는 소유가 여전히 행복의 한 조건으로 남아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그는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대로 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으로 자기 소유에 대하여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 성인이다 하지만 나는 눈이 오는 날 길거리 어딘가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은 사랑하는 아내와 향기 그윽한 원두커피를 함께 마시고 싶다 바람 부는 날 나는 깨끗하게 다름질된 셔츠를 입고 싶다 비가 오는 날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 놓고 크게 듣고 싶기도 하며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술 한잔 정도는 하고 싶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에는 바람이 살랑거리는 창문을 열고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에 편안히 누워 팬티 바람으로 낮잠을 자고 싶다 그곳이 바닷가 해변이라면 더욱 좋다 매일같이 샤워도 하고 싶으며 샤워 후에 시원한 음료 한잔은 마시고 싶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 버스가 왔다고 같이 뛰어가기보다는 택시를 잡아 편의집까지 바래다 주고 싶었다 손용란 시인은 이러한 나의 마음을 별것 아닌 것을 그리워함 이라는 시에서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시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나열되는 뜨거운 물 목욕 갓 구운 빵과 커피 깨끗이 달인 옷 등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영화 존큐에서 주인공 존큐는 가난한 흑인 노동자이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심장병으로 쓰러진다 수술비 25만 달러가 있어야 하지만 자동차 할부금도 내지 못하여 차를 빼앗긴 처지다 결국 그는 아들을 살리려고 병원에서 인질극을 벌인다 아들에게 심장을 주기 위해 권총 자살을 결심한 존큐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도 많이 벌어 남을 배신하더라도 아빠처럼 바보같이 살지마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쉬워 나 역시 내 가족이 수술비가 없어 죽어야 하는 상황은 정말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소유하고 싶은 본능을 어쩌란 말이며 황금이 돌로 안 보이는데 어쩌란 말인가 아무리 사랑이 넘쳐나는 부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의 빚을 갚고자 아내가 여기저기 돈을 끌어 다니지만 모두 냉랭하게 대할 때 아내는 서러워질 것이다 쪼들리는 살림에 쓰레기봉투 하나를 아끼려고 지나치게 꽉꽉 눌러 담다가 그만 비닐봉투 옆구리가 터지고 말았을 때 아내는 서글픈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내 아내와 내 가족에게 그런 서글픈 만큼은 주지 않으려고 했다 영화 존키에서 주인공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카드빚은 생각하지도 않고 새 자동차를 구입하는 한심한 가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남을 배신하여야 버는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택한 삶은 소유의 삶이었으나 명심하라 사업과 투자의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소비는 최대한 억제하였다 즉 소유를 지향하면서도 절약을 미덕으로 삼고 행복하게 돈을 모으며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모은 돈들은 점점 더 불어나더니 나를 부자로 더욱더 만들어 주었고 그때부터 비로소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 기억해라 소유를 더하려면 무소유에 가까운 절약부터 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말이다 우리들의 생활이 철학적 사고와 지구의 선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당신이 내 가족의 수술비를 줄 것도 아니라면 그리고 당신이 간디처럼 크게 버린 사람도 아니라면 내 그래서 아무리 돈 냄새가 물씬 물씬 나더라도 크게 버리면 크게 얻는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아라 적어도 내 눈에는 크게 버릴만한 것을 가져본 적도 전혀 없는 이들이 무소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자위행위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6. 장사나 사업의 아이템 사람들이 장사나 사업을 꿈꾸는 이유는 봉급생활자보다는 많은 수입을 얻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궁극적으로 아이템은 보물찾기처럼 당신이 열심히 찾으러 다니면 드디어 찾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앞서 백만장자 마인드의 통계를 인용한 적이 있다 그때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일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즐김으로써 능력과 적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꾸어 버렸다고 했다 저 멀리 숲속 어딘가에 괜찮은 아이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그것은 남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게 저절로 당신 눈에 들어와야 한다 그런 것이 눈에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은 피고용인 즉 봉급생활자로 일하는 게 더 좋다 실제로 수십년간 사람들을 고용하여 온 나의 경험에 따르면 절대로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장 공통적인 특성은 시키는 것만 하는 그 이상은 하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사람들 일하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인 경우 그 장사나 사업은 틀림없이 망한다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워렌 버핏의 강연을 아래 QR코드를 통해 유튜브에서 직접 들어보라 고객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비결임을 알게 된다 나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나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알바생들은 새겨들어라 매일 매시간이 고객을 미소짓게 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알바하는 동안 그게 체화되지 않으면 다른 기회를 잡아도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만다 드디어 마지막 7. 사기꾼 판별법 입니다 여러 사기꾼 판별법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개인적 친분이 없는 사기꾼들이 공통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흑수저로 태어났으나 투자를 잘해서 떼돈을 벌었다고 홍보한다 2. 사는 곳이나 고급 자동차 등을 보여주며 자랑한다 3. 카페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4. 강의하면서 강사파리들도 포함된다 모임을 만들어 회비를 걷거나 투자를 꼬드긴다 5.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당신도 부자가 된다고 주장한다 6. 외모와 목소리가 좋은 경우들이 많으며 말을 잘한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기꾼 피해자들이 공통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다 2.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3. 저 사람은 고급차를 타고 명품도 많이 갖고 있으니 부자라고 쉽게 믿는다 4. 착하척하는 연놈들을 잘 믿으며 가스라이팅을 잘 당한다 그래서 미안할 정도로 잘해준다가 사기꾼의 특징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세이노의 가르침 책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제본으로 된 책을 리뷰할 때 이 책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제는 정식 출간이 됐고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팔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사셔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가까운 곳에 놓고 심심할 때마다 그리고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가끔씩 보면은 저에게 힘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를 하려고 다시 읽어봐도 너무나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시청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